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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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깨보기? 오, 지금 약간.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기는 상태로 나오셔야 돼요 원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mbc청룡부터 시작이 되어 저는 원년 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, 그때부터 LG 트윈스 만들어주고 첫 우승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LG 팬이 돼서 계속 쭉 함께한 거의 곧 30년 징기가 되는 LG 팬입니다. 90년, 94년 우승 때? 90년 첫 우승 때 김용수 선수라든지 김태원 선수? 그때 기억이 나요. 그때 신구의 조화도 좋았었고, 되게 감동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. LG 팬 여러분들, 저 원년부터 쭉 트윈스 팬이고요, 그 당시 청년부터 시작된 오리지널 팬입니다. 펜한 트윈스가 꽤 긴데,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서 꼭 우승하는 2019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야겠죠? 무적, LG, 파이팅! 여러분, 하이맨 트윈스! 부탁드립니다! 네, 어우, 좋으십니다. 여러분, 하이맨 트윈스! 여러분, 하이맨 트윈스! 여러분! 잘한다! 자식 아니에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